안녕하세요. 세피베스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종갈국장 윤기성 미카엘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게 해주었는데요. 교황께서는 전 세계에 만연한 부정이, 가난한 이들의 외침, 심각하게 병들어있는 지구를 사랑과 연대로 치유시키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전염의 위험에서 어떻게 사랑이 전해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교황님 말씀을 전하는 윤기성 신부의 비바파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산시 중앙신협이 늘 함께하겠습니다.